한글자막 by 박진희 굉장히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경주의 한 한연 앞에 저렇게 새벽부터 수십 개 텐트가 줄지어 서 있는 대기줄 이른바 오픈런 때문에 꽤 많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내막은 이렇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난임 부부가 많으니까 여기가 좀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저렇게 진료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한약 오픈런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약이 아니고요 경주에 있다는 삼신할배가 지어주는 한약을 먹고 난임 부부들이 아예 임신에 성공했다는 후기들이 줄을 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카페나 인터넷에 소문이 났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할아버지 원장님을 만나서 한약을 짓기 위해서 난임 부부들이 새벽부터 텐트까지 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료 예약도 안 되고 번호표도 받지 않아서 오직 가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새벽 2시에 가서 기다리면 1등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간 사람이 후기를 올렸는데요 그 전날 저녁 9시부터 텐트가 늘어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원장님이 주말 오전에만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난임 부부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간절함인지 한약 덕분인지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간절한 난임 부부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삼신할 배라고 한의원장이 그렇게 불리네요 저는 한편으로는 저 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왜 한의원에서는 예약 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난임 부부들이 먼 데서 찾아와서 밤을 샌다라면 오히려 자연 임신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난임 부부들 안타까워서 그러신 줄 알았더니 예약 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난임 부부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 스마트 기기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저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한의원 측에서 이해를 하신다라면 찾는 그 난임 부부가 그렇게 많다라면 뭐 시간대별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예약을 촘촘히 받으셔서 고생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주에 있는 해당 한의원이 저간의 사정은 있을 수 있어도 구장 차장님 말 들으셔서 뭔가 좀 온라인으로도 예약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저는 무슨 말씀하는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의 세태이긴 할 텐데 지금 그만큼 저 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마지막 주제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时间 차장님 Q&A 이 수 있을까요 ninth